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을 던질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애초 예상보다도 많은 1000명 이상 의대 정원 확대폭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 하고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터질 게 터졌다. 충격적 결단이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1000명일 가능성이 높아 충격적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고 하죠.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고요.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대 포함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 4천 명 늘린다고 발표했을 때 대규모 파업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무산됐었고요. 지금 의협도 신뢰를 깼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때처럼 의료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엄청난 반발을 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서 조용히 그냥 넘어가려 할지 지켜보자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걸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압도적이고요. 최근 김한길 씨의 행보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서 두세 시간씩 편안히 대화를 한다는 건데요. 총선 앞두고 여권에서 김한길 씨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야당 출신이기에 김한길의 사람이 여당에 많지 않은 건 한계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작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가짜뉴스 타령하고 있는데 지금 규제 방안이 위험 가능성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잉 규제이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장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보면 과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갈아타기 방지 규제 등 이런 건 유럽, 독일과 비교해봐도 너무 택도 없다. 방통위의 패스트트랙도 과도하다. 거의 협박성의 체계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인터넷 신문 심의가 위험 가능성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지칭하는 것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엔 허위 조작 정보라고 공식 용어를 채택했죠. 네이워 댓글에서조차 쉴드 못 치고 있고요. 바이든 난리명권부터 김건희 씨 문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 등등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다 넘고 넘어가냐. 오로지 이재명 대표 까는데 올인하는 TV조선과 채널A가 규제의 첫 대상 아니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충상 씨가 또 논란을 키웠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데 이번에 또 논란이 터진 겁니다. 민주당 법안에 대해선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반대해야 된다.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데 그 법안의 핵심은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가 접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충상 씨가 민주당을 언급하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모습에 인권위원장은 우려스럽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위험도 가장 중요한 건 독립성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 사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된 사람이고요. 가짜뉴스 타령할 거면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수히 많이 쏟아졌던 가짜뉴스를 이것부터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퍼나르는 사람 없는지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도 내로남불이 가관인데요. 이영애 씨가 좌파 세력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서 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적극 보호해야 된다. 유난홍 국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김기현, 장예찬 같은 국힘 지도부부터 유인촌 문체부 장관까지 김유나 씨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비난하고 압박을 했습니까? 홍인표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민주당에선 이영애 씨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당장 본인들이 김유나 씨한테 한 건 뭐냐? 대놓고 린치하면서 이영애 씨는 보호하자고? 이번에도 또 선택적 보호다. 저러니까 국힘이 이상한 집단이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서 논란을 키우고 역풍 맞은 상황이고요. 최근 독립기념관이 국민혈세로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은데요. 국민혈세 약 7천만 원을 들여서 야스쿠니 신사 유치관도 함께 방문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애초에 계획도 없었다고 하고요. 이러니 지금 안 그래도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한데 계획에도 없던 야스쿠니 신사를 왜 가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이다. 여기에 국민혈세로 어떻게 낭비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즉각 나왔고요. 연수 일정 변경, 증거 사진까지 공개가 돼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병호 같은 인간은 여전히 안하무인인데요. 오죽하면 김도읍 위원장도 쓴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부터가 막 나가고 있으니 그 아래 있는 사람들도 전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아시다시피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거다. 제일 먼저 수사받을 사람 아니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새벽 4시에 쿠팡에서 배송하던 한 60대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가족에 따르면 평소에 지병이 없었고 갑자기 쓰러져서 과로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택배노조 위원장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정작 쿠팡 측에선 노조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 또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며 이후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